홍어를 먹고 취한 날은 다음날이 닿아요. 이게 가돈식탕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근데 홍어 3합 드셔보셨죠? 3합. 근데 오늘은 준비한 게 4합이에요. 4합? 뭐가 추가가 되나요? 야채 무침이 들어갔는데 미나리가 좀 묻혔어요. 미나리까지 들어가요? 그 향붙함을 더해주는 거죠. 저 닭은 직접 잡은? 오리, 오리, 오리. 오리입니다. 그.. 팔굽혀펴 포기하는 거예요? 오리는 남의 것도 뺏어 먹어라 할 정도로 몸에 좋은 게 오리예요. 살도 안 찌잖아요. 그렇죠. 굴부와 지방산. 그렇죠. 오리탕으로요? 오리탕. 아니 저.. 갑자기 지금 이 선수가.. 갑자기 지금 이 선수가.. 잼을 빵 치시는데? 머리 좋아해서.. 사실은 게임이 반 선수가 됐고 또 요리를 잘하니까 또 요리게임이 반 선수가 돼서 서로 서로 다 씻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알려줄 거예요? 토란떼 아세요? 토란떼? 토란? 토란은 알죠, 토란. 토란떼를 말린 게 있어요. 토란떼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디예요? 일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저하를 시켜주고 굉장히 많이 피로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좋아해. 간절에 좋고. 나 피 깨끗해. 콜레스테롤 이렇게 다 좋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없대. 피가 깨끗한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 오리에 토란떼를 넣고 국을 끓일 거예요. 토란 오리. 토란떼. 오리 탕. 아니 광주 오리 탕 워낙 유명한데. 그죠?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와우. 자 냉장고를 봅시다. 혹시 이제 어느 집과 별가 상관없이 일단 집밥에 자신 있는. 그러니까 또 재나도식 집밥을 또 이를테면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깔들이 많죠? 나 이거 좋아. 이런 거 못해. 어묵이지 이거? 네 아부레기. 아 맛있어. 밥이랑 그냥 먹으면. 난 저거 진짜. 고추밥 먼저 고추밥. 와우. 식당을 하잖아. 전라도에서 식당하는 게 가장 어렵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후식점에 가서 김밥만 시키는데도 반찬 12가지가 나오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전라도식 밥상은 기본적으로 밑반찬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 같아. 그니까 종류로 그렇지. 그리고 음식이 지금 후에. 맛도 있고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한 번 맛을 볶고. 자 이거 이거 숟가락 들고. 비빔짜. 한 번 비벼 보세요. 혹시 이거 할까요? 응. 아 이거 뭐예요? 와가라나 와가라나. 맛있다. 비빔 양념장인데 양념게장에다 많이 해요. 이거를 밥에 비벼? 네. 만약에 양념게장 개가 있다 생각해봐. 이 맛은 나잖아 그렇지? 아 맞네. 식당 같은 데 가면. 그거를 밥에 비벼. 귀에 드세요. 귀에 드세요. 귀에 드세요. 귀에 드세요. 귀에 드세요. 귀에 드세요. 야 이거 맛있어. 맛나다. 이거 계속 입 벌리고 있어. 맛있다. 여기 무슨 약간 먹은 부분은. 아니 여기 밥맛 내는 게 원인인 것 같아. 밥맛이 아니라 무슨 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강. 생강. 생강이다. 생강이구나. 나는 요리를 할 때 생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잡냄새 이런 것도 봐가지고. 근데 이거 레시피 간단하게 좀 가르쳐 드려라. 이거는 이거 알아야겠다. 고추장. 올리고당. 그다음에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마늘. 마늘. 깨. 참기름. 그다음에 김치 양념이 들어가요. 아. 김치 양념. 김치 국물. 김치 국물. 김치 국물. 김치 국물. 김치 국물.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김치 국물. 저는 잘 것 같은데요. 이거는 먹고 가윤아. 이거는 뭐예요? 나 보세요. 김치가 웬만한 김치 기술 없으면 못 만드는 김치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있는 거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방패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김치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거쉽이라고 그러죠, 전라도에서는. 거쉽을 이렇게 깔아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를 걷어내면 밑에가 이제 비닐이 하나 보이죠? 이렇게 또 막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김치를 김치로 막아놓는 거야. 그렇죠. 김치의 목폭이네. 와우. 엄마야. 와, 이거 소리부터가 맛있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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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먹었어, 밥. 지은이, 지은이. 지은이, 지은이. 아니, 이거. 지은이, 지은이. 아니, 바로바로바로. 아버지 한번. 이거 못 먹게요. 이거 못 먹게요. 아니, 진짜 밥은 이제 그만 먹어요. 안 돼, 안 돼. 이거는 약간. 그래도 맛있다. 약간 익은 집이. 나는 이거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김치가 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치로 감싸는 거 잔김치로 잔김치로 나주 배에 있죠.